안녕하세요. 지올드 허물차 용품 전문점을 찾아주신 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포터 투하체 보강용품 허브스페이스 애쇼쇼바 설치작업입니다. 허브스페이스는 30mm부터 40mm까지 탑차나 캠펜카는 40mm, 카고는 30mm 주행 조건에 맞추어 설치하시면 됩니다. 윤거가 넓어져 코너 주행시, 안정감을 주고 주행시, 좌우 롤링거 바람에도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일체형 애쇼쇼바를 설치하는 이유는 짐을 실었을 때, 코너링을 돌 때, 추용인 방지와 방향전환을 할 때 쏠림을 방지해주어서 사장님들 많이 찾는 제품이고, 같아요 스프링 장력 조절할 수 있어서 최대 적재량의 무게만 알고 있으면 맞춤형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허브스페이스는 차의 바퀴 사이를 넓혀 코너링 안정감을 높이고 바람에도 흔들림을 줄고, 기존보다 주행의 안정감이 훨씬 높아져서 운전을 하시는 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애쇼일체형 튜닝쇼바, 가스, 호일, 코일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성과 승차감을 향상 삭혀주는 편가장치입니다. 전기 화물차는 밧데리 무게로 특히 주행 안정감을 위해 추천합니다. 공차시에도 적지암에 통통 튀는 현상이 없어지고, 저울올링을 현저히 줄여줌으로 보다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쇼바는 무게 압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저울올링이나 바운싱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포터봉고 1톤 트럭의 중량짐, 하체 차짐 코너링 불안 애쇼 쇼바로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1톤 화물차 전기차, 냉동탑차, 갬핑카, 활어차, 중량짐 적재 차량 이승차감 주행성능 향상위한 애쇼일체형 쇼바는 코일을 추가로 장착하여 중량짐에도 안정감이 탁월하고, 차량 중량 2.5톤까지 보강이 가능하며, 1년간 무상 보증 서비스 제공됩니다. 네이버에서 지월드를 검색하시면 블로그에 다양한 1톤차 정보가 가득합니다. 하체 보강 제품은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설치 방법과 착한 가격으로 배송도 가능합니다. 구매는 아래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